포터 봉고 튜닝 전문점 지월드에서 봉고3 오버헤드 콘솔을 설치했습니다. 2015년부터 옵션이 삭제되어 부형 차량 부속을 주문해 설치해야 됩니다. 오버헤드 콘솔 머리 위 수납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상부의 망으로 되어있어 토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이 운전석 조수석 2개나 생겼네요. 상단의 그물망 수납 공간은 서류나 가벼운 물건들을 수납 가능합니다. 차 안에 수납 공간이 부족해 오버헤드 콘솔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튜닝 정보는 지월드를 검색하시면 정보가 가득하고 포터 봉고 튜닝 용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설치 방법과 착한 가격으로 배송도 가능합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안전 운행하세요. 안전 운행하세요.